이분들과 함께라면 매일 새롭고 특별한 일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. 안녕하세요, 이태리입니다. 아, 우리 화요일이니까 화요일 담당 요정이 나오셨네. 와, 너무 위험하다. 제 도시는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피해, 이거를. 아, 못 쏴다. 너무... 사랑의 매를 좀 맞아야겠네. 왜 그러시는 거예요? 따라가요. 아, 진짜 승질나, 진짜. 아, 이거는 진짜... 아, 진짜 미치겠어, 그냥. 아... 죄송해요. 이 년도 아니다, 진짜.